윤길중 교수의 진화론 바로알기 특강 진화는 과학이고 진화론은 신학이다 제1강 원숭이가 우리의 할아버지인가 오늘은 첫 시간으로 원숭이가 우리의 할아버지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의기원의 정밀분석의 저자 청주대학교 화학과 윤길중 명예교수입니다 여러분은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 때 동물원의 철창에 갇혀 놓는 원숭이를 보고 저것이 우리 할아버지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누구에게나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조론이 옳으냐 진화론이 옳으냐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성경의 천머리는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우며 로 시작하는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모두 틀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고 진화라고 하는 무작위 자발과정에 의하여 저절로 생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앞으로 사용될 몇몇 용어를 정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가 변형된다는 다윈이 발견한 자연의 법칙입니다 진화현상은 다윈이 지구를 한바퀴 돌면서 빗다 흘려 발견한 자연의 경향성으로 현대과학으로 설명이 되고 확인이 됩니다 자연과학 불변의 진리인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여 일어나는 현상이며 우리의 주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과학으로 명쾌하게 설명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다윈 후대의 사람들이 지능을 발휘하여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화학진화, chemical evolution 이라는 용어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과학에 화학진화라는 말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사고방식, 즉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는 식의 사고틀을 진화론과 구별하여 진화론주의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진화론주의자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으로 설명되고 육안으로 확인이 되지만 진화론주의는 과학으로 확인이 되지 않고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따라서 진화론과 진화론주의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진화론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창조론과 진화론의 충돌, 창조론과 진화론의 승부, 창조론의 위기 등으로 이 둘을 상대 개념으로 맞대놓고 이제 창조론은 폐기되어야 할 운명에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감이 싸우며 이것이 틀린 것이라면 평생 성경으로 설교하는 사람은 무엇을 말하는 사람이며 또 그 설교를 듣는 평신도는 무엇을 듣는 사람들입니까 복사님들은 평생 거짓말을 하고 평신도는 평생 거짓말을 듣는 사람이 됩니다 신학자는 평생 거짓말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의문의 해답을 찾고자 노력한 결과가 저의 저서 종의견의 정밀분석입니다 이와 같은 진화론주의적 사고방식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은 1859년 영국의 생물학자 다윈이 종의견이라는 책을 세상에 내놓으면서부터입니다 이 책은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를 취급하는 철학서이거나 입문서가 아닙니다 생명체가 변형된다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다윈이 군함 비글호를 타고 지구를 한바퀴 돌면서 지구 구석구석의 자연을 관찰한 뒤 자신이 본 것, 들은 것, 실험적 사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연구한 것들을 집대성한 과학 노트입니다 따라서 종의견의 이해는 사유나 명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물리, 화학, 생물, 지질학, 유전학, 분류학, 입자물리학, 형태학, 발생학 등 자연과학 분야의 다양한 상식이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이해되는 자연의 객관적 경향성을 기술한 과학적 사실의 기록입니다 따라서 인문학, 사회과학, 철학, 신학 분야 종사자의 경우 기초과학의 베이스가 없다면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해 불가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 자연과학의 주변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기로 비교적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종의견의 영문 원본 두 권과 한글 번역본 다섯 권을 책상 위에 나란히 펴놓고 한 줄 한 줄 대조하면서 8개월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윈은 신앙인으로서 창조론을 주장한 사람이고 창조론의 바탕 위에서 진화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없이 언급되겠지만 이런 사실을 입증하는 간단한 두 경우를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o one definition has satisfied all naturalists Yet every naturalist knows vaguely what he means when he speaks of a species Generally the term includes the unknown element of a distinct act of creation 어떤 점의도 모든 학자를 만족시킬 수 없지만 종을 언급할 때 학자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막연하게라도 알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용어 species, 종은 분명한 창조행위라는 미지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We can see why it is that no line of demarcation can be drawn between species Commonly supposed to have been produced by special acts of creation and varieties which are acknowledged to have been produced by secondary laws 우리는 특별한 창조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졌다고 여겨지는 종 종과 2차 법칙, 진화에 의하여 만들어졌다고 인정되는 변종들 사이의 경계선을 그을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위 인용문에서 2차 법칙이란 1차 법칙, 즉 창조에 의하여 생성된 종의 변형, 즉 진화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다윈은 분명히 창조를 긍정했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주의자들은 다윈의 진화론이 마치 창조론을 부정할 근거를 갖는 상대론 다시 말하면 창조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Relativism인 것처럼 주장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명백한 사실을 간과하면서 저들은 창조론은 폐기되어야 할 이론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Species had not been created separately 종은 개별적으로 창조되지 않았다 입니다 종은 창조되지 않았다 라고 하면 이것은 창조의 부정입니다 그러나 다윈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종은 개별적으로 창조되지 않았다 라고 했습니다 개별적으로라는 부사가 들어갈 경우 이것은 창조의 부정이 아니라 창조의 긍정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이해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개별적으로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다윈은 separately 또는 independently를 혼용합니다 이 개별적이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여러분 생물학의 분류 개념이 바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화론주의자들의 해석처럼 종은 개별적으로 창조되지 않았다가 종은 창조되지 않았다 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진화론 이해의 키포인트입니다 이후의 내용에서 개별적이라는 말이 자주 언급될 것인데 우선 그것이 사용되는 한 예를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윈이 갈라파오스 섬에 도착했을 때 해변에 수많은 거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의 등껍데기를 자세히 보니 무늬가 똑같지 않고 조금씩 달랐습니다 여기서 다윈은 의심했습니다 무늬 모양이 약간씩 다른 저 거북들이 모두 개별적으로 창조된 것일까 하나님이 저것들을 각각 개별적으로 즉 따로따로 창조하셨을까 하는 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윈은 그럴 수 없다 종은 같은 것인데 무늬가 조금씩 다른 것은 발생 과정 중에 변형이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윈의 진화론이 시작됩니다 생명체는 신이 창조한 것이므로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다윈 당시의 사고였습니다 변형을 말하면 이단으로 몰렸습니다 그러나 다윈은 생명체가 변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생명체가 변화한다는 것 이것이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다윈이 의미하는 진화는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크리스천들이 경운해야 하는 것은 원숭이가 변하여 사람이 되었다는 픽션인 진화론주의적 사고일 것이지 진화론이 아닙니다 진화론은 창조론의 바탕을 둔 신앙인이 확연한 과학입니다 본 강의는 다윈의 주제 종은 개별적으로 창조되지 않았다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왜곡되어 있는 위대한 과학자 다윈의 본뜻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진화론주의자들에 의하여 드리워진 창조자의 영광을 가리는 구름 한 조각을 걷어내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26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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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